맛! 우리 채린이 맛있는 거 사죠? 채린이 자꾸 내일 출근 안 한다는데 언니 저 하루 더 쉬면 안 돼요? 언니야 저거.. 그래서 제가 출근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출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언니 하루 더 쉴래요? 너무 힘들어.. 아직.. 아프고.. 뻥치지마 아까 존나 잘만 움직이더만 아우.. 아우.. 언니.. 아 그냥 연기 안 통해.. 이미 아까 나 돌아다니는 거야 언니 제가 너무 몸이 아프고요 그리고.. 지금 이거 봐 엄마.. 너무 애숙해졌어 제가 몸은 3kg 가빠져서.. 뻥치지마 너 지금 밥 먹고 살 쪘잖아 그래가지고.. 형 맛있다.. 맛있는 거 먹건대 왜 보자는데? 저 오늘 밥 못 먹었어요.. 저기 햇반이랑 튀긴다고..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라도.. 너무 힘들고.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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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할 거야.. 너무 너무 피곤할 거야.. 너무 너무 피곤할 거야.. 빨리 잘.. 내일 출근할래? 너무너무 피곤할 거야.. 너무너무 힘들 거야.. 얼굴이 폈네 폈어.. 아하.. 하하하하하